뭘까요? 장변호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이런 추측, 억측이 더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 진행자가 하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날림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박민수 차관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씩 10년 동안 증언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입장은 그건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당신 어디 있었냐 했더니 보건복지부 기조실장인가 그렇더라고요. 정책과 무관한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파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이게 합리성이 없어 보여요. 그 1509명을 배분할 때 과학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이 1509명인데 회의록 좀 보자고 했더니 없다라는 겁니다. 폐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과학적으로 산출된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있죠. OECD, 무슨 평균 인구 대비 의사수. 그런데 그거는 1509명, 2000명에 대한 증언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되새기거나 좀 드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과학적이었다.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의사도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2000공이라서 2000이야? 이런 농담 섞인 얘기가 나오는데 자초한 거는 사실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점점 이게 여야 의정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던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의사들 만나러 다니고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 만나서 또 종교계가 좀 나서서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이걸 뭘 좀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해법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에서 이게 불발됐기 때문에 정부는 그냥 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단체로부터는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들어와라 이런 건데 그분들은 그럴 생각이 1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연휴가 끝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이 응급실 대란은 계속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전투식량 시켜서 드실 때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니까요. 이 정부가? 지금 응급실 문제로 의료 대란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스템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었다면 일부 이해도 하겠지만 우리 시스템은 거의 완벽했어요. 우리 의료 시스템은 완벽했고 국민 누구든 급한 상황이 생기면 응급실에 언제든지 갈 수 있었어요. 24시간 풀 가동 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응급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응급실을 가도 기존보다 돈을 몇 배씩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자초한 겁니다. 이거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정부의 정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주장했던 건 빨리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2025년도 의대 입시 정원 숫자가 조정이 돼서 혼란이 오는 것보다 그 혼란보다 앞으로 2천 명씩 뽑아서 오는 혼란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우려를 대통령은 그걸 고집하시나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이 죽어간다니까요. 저기 한동훈 총리가 가짜뉴스라고 누가 죽어나가냐. 사람 죽어나가지 않고 의사 간호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허통을 칠. 한동훈 총리는 최정수 총리를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지금. 사실은 김철근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런데 신문만 봐도 대통령은 그랬잖아요. 기자회견 때. 현장에 가보십시오. 신문 좀 보세요. 기자들한테. 막 그랬잖아요. 이게 다 신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부인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그야말로 한 사람의 고집. 한 사람의 경로. 이런 것 때문에 전부가 판이 교란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대통령 스스로 입장을 좀 수그러뜨리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요.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이 SBS 김태현의 정치쇼 나와서 센 얘기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왔어. 얘기해 주시고 가셔야 돼. 드디어 올 게 왔어요. 아니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여성 대통령을 둘을 만들어봤다. 그게 가히 좋지 않았다. 별로 좋지 않았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굳이 해석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준석 의원이 정계 입문할 때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정계 입문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만들었잖아요. 그건 완벽한 여성 대통령. 선출된 여성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달지는 않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의 여성 대통령은 누구냐. 누구를 지칭했겠습니까. 선출되지 않았는데 거의 대통령 행세 또는 대통령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비판하기 위한 얘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민주당 해리스. 그렇죠. 대통령 후보인데 미국은 여성 대통령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해리스가 되면 이번이 재판이겠죠. 처음으로 유리천장을 깨내는 건데 힐러리가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정계에 있는 분들이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미국 대사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질문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때 농반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V0 V1, V2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실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암시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야 돼.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가까이서 지켜보신 분이잖아요. 이 정부 태동에도 상당하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왜냐하면 보수분들이 실제로 사석에서 오히려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때문에 덜 크게 이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이준석의 세대포이론이 어느 정도 저는 유효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전 대단히 반대합니다만 이게 먹히는 일부 계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표 차이가 많이 안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여가 있습니다. 대단히 가까이서 지켜봤고 지금까지도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이 두 명이었다. 내가 거기에 기여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정말 그냥 흘려듣기에는 너무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인 거고 실제로 어제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그 경험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는 마포대교 18컷의 사진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들을 이렇게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 막 지시를 하거든요. 난간의 높이를 더 높여야 된다든가 아주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막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행안부 장관이거나 서울경찰청장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어떤 공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허리춤에 손 딱 얹고 막 지시하고 이런 태도를 보면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매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2부속실을 안 만든 게 국민들을 나는 속인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을 공유한 거죠. 대통령 비서실을 공유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제2부속실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제2부속실의 역할에 의해서 예산과 인사가 다 편제가 되고 통제가 되죠. 그다음에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은 처음부터 거의 2년 반을 대통령실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2부속실을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통제 불능상태에 저는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대통령실 내에서 아마 근무하신 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일이 진척이 빨리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한 상황이 되면 이게 누가 선출된 권력인지 알 수 없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저는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의 여러 단면들이 합쳐지니까 그런 얘기들 V0니 V1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결국은 가까이서 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밖으로 알려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다 취재를 해서 전원으로 들은 얘기잖아요. 실제로 명품백을 받을 때도 전화를 하잖아요. 금융위원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정말 금융위원이 됐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 가기에 한참 모자라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는 평가가 나옵니다만 인사에 관여했다는 그 흔적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관계까지 더해지면 이거는 사람들이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어떤 논란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청공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런데 급기야 지금 지지율이 20% 최저치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추석 인사도 하고 장애 아동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식대로 간다. 이런 판단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연휴가 끝나면 또 칠레를 가십니다. 칠레를 가서 원전 세일즈를 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나서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사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인공이고 마치 대통령이 주변부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농단